아, 네! 맞아요. 진짜 오실 거예요? 소병원 선생님.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서볼까요? 선생님, 좀 오세요.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서. 치료력을 쭉 치세요, 이렇게. 아니, 치료력을 치세요. 아니, 치료력을 치세요. 저희 반주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박수하는 거 잊어버렸네. 반주자 선생님한테 돌아가시면서 박수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반주자 선생님, 이리 오세요. 네. 반주자 선생님, 이리 오세요. 반주자 선생님, 이리 오세요. 반주자 선생님, 이리 오세요. 우리 단체 사진 먼저 찍어야돼요. 너무 걸리시면 안돼요. 너무 걸리시면 안돼요. 자, 자, 현장님. 현장님. 잠깐만요. 너무 걸리시지 마세요. 너무 가시면 안돼. 조금만 여기까지. 신선생님. 통깍도 안주시고. 앞하라고 이렇게. 앞이 앉으셔야 겠는데. 앞에 앉으시고. 앞에 앉으시고. 이쪽에 많이 가시면 안돼요. 안돼. 김성현 선생님. 김성현 선생님. 백이 차인 명령님. 뒤에 이쪽으로. 앞에. 안주양 앞에. 아 안주시오. 잠시만. 잠시만요. 자, 여기. 앞에. 잠시만. 재산장님 옆으로 옆에서. 안돼요. 조금 마저요. 네. 여기가 다시 마. 다시 마. 그럼 여성이 조금만 더. 그 일단, 여성이 조금만 더. 가방에 계시고 조금만 더 여기 기준으로 하시면 내 측식을 보세요 옆에 계시고 다리 아파 조금만 더 됐어? 자 먼저 찍을게요 네 자 먼저 찍으세요 자 같이 친한 다음에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서 움직여라 할 때까지 자 찍습니다 하나 둘 네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네 네 잠깐만 잠깐만 동영상 한번 찍으세요 동영상 동영상 한번 찍으세요 네 네 동영상 뭐 저 오늘 뭐 서울예가 파이팅이라든지 뭐 서울예가 파이팅 서울예가 파이팅 서울예가 파이팅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 잠깐만 서울예가 서울예가 파이팅 서울예가 파이팅 자 찍습니다 네 한 번 연습 좀 한번 해주세요 크게 하셔야 돼요 한 번 연습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그냥 기록이 있으면 찍으시면 돼요 네 시작해주세요 시작 서울예가 파이팅 한 번만 더요 크게 서울예가 파이팅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